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주력 품목 수출이 크게 줄면서 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의 지역경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내일 방송되는 시사진단회 내용을 김용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막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고 주 3일 근무해 희망 퇴직까지 받는 업체까지 나오면서 벼랑껏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용 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갈수록 고조되는 미중 갈등은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맞춤량 추경 예산 편성과 함께 사업 다각화와 기업 경쟁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꼽혔고, 언택트 산업 생태계 조성은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을 연계한 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제도 개선도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위기의 지역경제 해법을 짚어보는 시사진단 퇴원은 내일 오전 9시에 방송됩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됩니다. 아멘